ㄹㄹㄹㄹ ㄹㄹㄹㄹ 그렇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ㄹㄹㄹ의 끝을 보여주네! 클라스다! 이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순수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하는거야?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게임하고 있는데 히힝 이 팀이 이거 지면 빨개 벗고 춤추나요? 이러시는데 제가 왜 빨개 벗고 춤을 춥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잉? 내 몸을 왜 빵 자 어쨌든 자 어쨌든 랄리포인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요번 경기 오늘의 첫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경기기 때문에 자 첫번째 경기 깔끔하게 이어보도록 하죠 아 그쵸? 아 죄송합니다 오늘 그쵸 맛있는거 먹고 와가지고 그쵸? 여러분들 모르는 그런거 먹고왔어요 메롱 먹고싶지 쭈발 약속 지키세요 이러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한게 그쵸? 오늘 이 그쵸? 방송 늦게 한건 좀 죄송합니다 그쵸? 8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반 넘어서 하고 있네요 쭈발 자 어쨌든 랄리포인트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거 어디가 씨부라 가보도록 합니다 아 뭘 먹고 싶어요 이러는데 뭔 소리야 저거 에 그쵸? 저는 그 물렁물렁하고 에 물렁물렁한거 에 물렁물렁한거 에 물렁물렁한거 에 물렁물렁한거 에 물렁물렁한거 먹고싶다고 새끼야 에 무슨소리하는거야 무슨소리 그쵸? 자 요번에는 사랑의 배터리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랑의 배터리가 되어주세요 아 요즘 그 누나 너무 좋은거 같애 에 진영 누나 진영 누나 굉장히 지금 매력 토텐 터져가지고 제 페이스북 볼때마다 올라오더라고 에 그래서 그거 맨날 에 좋아요 좋아요 누른거 또 좋아요 누르고 네 어쨌든 저쨌든 어 자 어쨌든 저쨌든 상대방 위치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프롬 세개나 운 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아 어...엉청난 클라스인데 이 씨부랄 에..본진 돌아가려다 파악한거같은데 대단한데 쭈발놈 엄청난 클라스네 이 새끼가 자 이 그룹은 막았겠죠 뭐 요튼 에? 하지만 뚫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에.. 에? 해봐 이 씨부라라 자 해봐 에 가봐 에 뚫으면 되는거 아니야 뚫으면 되는거 아니야 에 뚫으면 되는거 아니야 남잔 뚫는다 새끼들아 남잔 뭐라고? 공격! 그쵸 공격입니다 여러분들 자 남자의 힘을 보여주자 자 이 새끼 가시네같이 생겨가지고 쭈발라 새끼 자 뚫는다 뚫습니다 이거 자 보지 지워졌죠 보지 네 갑니다 쭈발놈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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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와봐 새끼 와봐 에 때려봐 덤벨 덤벨 새끼야 덤벨 자 신상리망이 안다고 한대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와야되는데 나오면 이렇게 쳐맞거든 새끼야 더 맞을래? 더 맞을래? 자 쭈 나이스 나이스 갑니다 계속 찍어 계속 찍어 여기 여기 달 수 있어요 여기 너무 늦게 왔어 너무 늦게 왔어 새끼야 그렇지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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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죠 뚫습니다 뚫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빨리 뚫려요 에? 배럭도 때린다 배럭도 때린다 존나 쎄다 에 난 존나 쎄다 이제 그렇지 삼캐론 씨부라라 자 막아봐 이 새끼야 막아봐 에 팩토리 짓고 있네 팩토리 지었네 괜찮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에 자 팩토리 지었다는 거는 그렇죠 쯽쑥 들어가 라이스 자 세븐스 일단 서프를 막혔고 서프를 막혔기 때문에 추후에 뭐 지금 벌초 한개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에 이후에 병력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질러스 집봉쇠야 얼마나 센데 이 새끼야 부자 이 새끼야 덤벨 이 새끼야 덤벨 파이야 나옵니다 컨트롤 지금 지금 싸워요 이제 이깁니다 그렇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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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자 갑니다 사령관 일단 뭐 발견했어도 지고 있거든 지금 자 벌써 나왔는데 에 벌써 나오면 뭐 어쩌라고 에 자 입구 중 이렇게 쳐 막아주면 생산이만 못나오고요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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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생산이 못나와 이거 탱크 나올 때까지 못나오는데 생산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에 그쵸 탱크도 못찍는 상황 자 좋습니다 이거 좋아좋아 좋아 짱좋아 에 캐논으로 씨봉쇠야 좋아좋아 자 이러면서 에 에 자 올라가죠 안죽죠 예 씨부랄 오케이 해봐 해봐 에 자 분명 탱크에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찍을 수 밖에 없어 여기서 에 여기서 딴거 찍을 수가 없거든 지금 탱크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찍어야지 그러면 뭐 다른거 찍을 수가 없어 에 자 이거 언덕 밝히기에서 하나 올려놔요 아 뭐하냐 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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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모르겠다 이씨 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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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탱크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찍는데 갑니다 그쵸 이거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안 찍으면 뭐지 이거니까 자 어쨌든 가스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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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몰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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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됐어 됐어 자 사령관 스타포트 올리는지 볼게요 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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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시즈모드 자 시즈모드 됐어 자 이거 나올 때쯤이면은 에 사령관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여기다 또 쪄 시간만 끌어 시간만 에 계속 시간 끄는거 이걸로 이제 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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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네 이제 상립에 탱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와서 뭐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일단 상립에 그리고 정찰해야 됩니다 네 에 그러면서 이제 온리다크 가면 돼요 에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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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못나오게 또 못나오게 이러면 또 탱크 나와서 또 이거 때려야되고 저걸 때려야되고 정신없거든 에 오케 안닫거든 병신아 에잇 주발 멍청이 자 그러면서 다크 템플로 4개 찍혔거든요 지금 사다크 어떻게 막을건데 에 그쵸 제가 말하는데 상립망이 탱크 시즈모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사다크 막을 바로 그런 병력이 없거든요 자 3,4,5,6 뒤졌다 새끼야 마인해 마인 있어도 돼 마인 있어도 돼 에 마인해 마인해 니해 자 가져 가져 마인 가져 자 오케오케 그리고 여기 별로 안했다 멍청한 새끼 이거 자 뭐야 여기 안찍었어 에 그쵸 네 사람이 뭐 여기 들어올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오진 못하고 자 여기서 에 마인이 어 지금 별로 없다는거 파악했거든요 지금 오케 들어왔어 오케 나이스 나이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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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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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까지 다크 존나무와요 에 계속 보내 계속 보내 자 자 스캔으로 에 스캔으로 에 스캔에 한계가 오도록 다크 계속 뽑고 스읍 자 분명 이제 다크를 봤기 때문에 산림현망이 좋죠 터지죠 네 자 여러분 저는 멀티 가져갑니다 멀티 있어 나는 자 자 이 산림현망이 다크로 다 쪼여 놨기 때문에 에 에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게 자 저 맵 계속 밝혀요 존나 밝힙니다 저 저 저 존나 밝혀요 존나 밝힌나 했다 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쵸 맵을 밝힌다는거 맵을 자 맵을 밝히고 자 그러면서 병력도 쭉쭉 찍어냅니다 에 뭐하냐 네 이걸로 피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못줍니다 이거 마인 제거하죠 네 아무것도 못했죠 마인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에 그쵸 또 이거 제거하려고 막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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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할 수 에 , 엉 에 가만찌록 추발 좋아 스타레븐 벌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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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렇죠 스타기트 그렇죠 마인 심는다는거 봤어요 자 그럼 저 멀티 여러분 다크때문에 공격을 못와 에 공격을 올릴수가 없어 오케오케 제거완료 추가병력 끊으려고 지금 다크를 이렇게 하는건데 그렇죠 추가병력 못끊고요 자 썰리죠 에펙스 썰리죠 컨트롤 다 안죽으면 되요 괜찮아 또 있어 다크로 시간 끕니다 다크로 테이킵 자 앞마당 스킨 닿을텐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한번 더 제 professional 다크축축찍어두고요 살려면 한타임이 공격올때 스카웃으로 막는겁니다 살려면 지상공격 그쵸 다크템프로 상대하기 때문에 지상 마이트라 그쵸 스캔이 없거든 스캔이 있으면 되는데 스캔이 없거든 이게 전략이다 이게 전략이지 이겁니다 이게 전략이죠 여러분들 다른게 전략이 아니에요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 누가 하겠습니까 주발 그렇지 주발 완벽해 완벽해 또 펼쳐 또 펼쳐 펼치고 상대방이 나올 때 하나씩 계속 던지면서 또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면 돼 또 여기다 스캔 뿌린다 대박 그럼 또 스캔 없지 또 들어간다 마이는 그냥 밟을 뿐 아우 또 들어왔쩡 하나 죽고 빼면 되지 난 빼면 되지 그럼 또 스캔 없지 자 이제 또 들어간거죠 완벽해 자 그러면서 멀티 완성됐고 멀티 돌리고 스캅 모이고 있기 때문에 사내방이 알 수 있는게 없어요 마인 제거 그리고 병력 계속 뽑기 난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추가 멀티 하나 더 자 그러면서 사내방 몰래 멀티 확인 사내방 안바닥 못하기 쭈발 에마인 제거 좋아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자 그러면서 병력 계속 찍어야 다크만 찍으면 돼 다크 상대 못하여서 배슬 나와야되는데 배슬티크가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거든 자 뭐지 이거 어떻게 보는거야 자 위에 터레드 있나보네 자 빼줘 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그러면서 추가적인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나씩 보내는거야 자 좋아좋아 자 그러면서 가스 모자라니까 가스 캐도록 하구요 여섯시 멀티까지 자 그러면 추가적인 멀티 하나 더 다크템플러랑 놀고 있기 때문에 그쵸 터렛만 안 지워지게 하면 되요 터렛만 잡구요 아우 좋아요 그럼 또 제거 됐고 터렛 제거하러 가고 에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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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다 디그다 자 마인제거 뭐야 됐어요 이제 끝 끝 그만해 이제 그만해 자 됐어요 제사님 추가적인 멀티 쪽에 이제 갖다놓고 자 자 이제 질럿 존나마 질럿 질럿 자 질 카우 질럿 랄랄랄랄랄랄라 존나재미쓰 이제 상대방이 그쵸 스카우트를 딱 보면은 한타임에 치고 나올거야 난 치고는 안때까지 기다릴거야 에 상대방이 뭐 치고 나와야되는데 자 그쵸 상대방이 일단 베스를 한번 나오면은 치고 나올거 같거든요 그 치고 나올 때 상대방이 에에 한번 스카우트 딱 보면은 딱 좋을 수 밖에 없죠 에에 자 그러면서 멀티 존나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 다크 두개 더 찍은 다음에 다크 하컴 뽑아서 패스 뺏어야지 쭈발 에스시윗 뺏을까 에에 쭈발 존나재미쓰 그쵸옹 자 하고싶은거 다해야지 자 그러면서 일단은 스카우트 쭉쭉 뽑아주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서 넥서스 어 존나 많이 지었고 지금 자원도 쭉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에 저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비싼 유닛이 뽝 뽝 아 그쵸 비싼 그쵸 비싼 유닛 뽑고 있기 때문에 존나 좋구요 쭈발 스스 자 그러면서 질럿 쭉쭉 뽑아주고 스스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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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컨트롤 예옵 베이비 커먼 예옵 네 그렇죠 사람 추가적인 멀티 할 수 있는 진영에 다크템플로 하나씩 계속 갖다 놓습니다 사람은 스캔을 아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제 멀티를 확인을 못하구요 지금 이쪽 멀티 어 이쪽으로 달려오는데 씨브랄 안 돼 씨브랄 안 돼 자 이거 빼요 마인 제거 깔끔하죠 좋습니다 자 자 이거는 어 내 이겨 실기야 덤벼 자 슈퍼 질럿이다 실기야 자 그럼 스카가 모아주고 있는건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아아 그렇죠 막혔어요 이거 막혔어 이거 질럿 추가적인 질럿 나오면 또 막히고 야 이러면서 공중 업그레이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예 그렇죠 파일럿 깨고 있는데 안 되죠 예 그러면서 멀티 자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선생님 스캔 뿌리고 싶은데 너무 궁금하거든 지금 한번 봐야 되거든 내본진이 어떤지 선생님 봐야 되고 에 스캔 뿌리고 싶은데 스캔도 못 뿌리는 상황 아 좋아요 자 자 그러면서 스카웃잼 에 나왔죠 뭐야 골리앗 왜있어 에 뭐지 자 아 괜찮아 에 골리앗 골리앗 쭈발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도 쭈발 그래 쭈발 어 골리앗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 에 그렇죠 내가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 에 대신 견제 갑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 뽑는데 그렇죠 그럼 너는 게이트 눌려가지고 다시 진앙정경 뽑으면 되지 자 이게 이게 산내망이 뭐 아무데나 들어와서 뭐 때릴 수가 없는게 뭐냐면은 그렇죠 제 머리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에 아 골리앗 뽑는거는 봤나보네요 스킨을 어떻게 썼나 에 에 자아 환상적으로 막혔네요 쭈발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아 이거 지킨다는거죠 이거 지키면 돼요 왜 이렇게 많아 에 못 지키겠는데 어 에 에 근데 예상이 빛나가지고 당황스럽네 추가적인 멀티 주지 말자 네 자 여기 다크 하나 보내고 자아 뽀지 자 일단은 여기가 제 본지네요 자 어쨌든 저 어쨌든 일단 멀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방 이거를 깨러오려면은 그렇죠 한 세월이거든 세월 자 그래서 좀 추가적인 멀티를 계속 끌어주는 움직임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멀티를 못 가져가고 있고요 자 사실 골리앗 비중을 높여야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지상병력 비중을 또 높이면은 상대방 또 할 수 있는게 없어지거든요 또 어어 네 강제 골리앗을 뽑기 만들었고 자 여기서 이것만 막으면 돼요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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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면 돼 어떻게든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거 알려준 것 같은데 스캔을 썼을 리가 없거든 근데 자 묘하네 쥬바 새끼 쥬바 새끼 자 괜찮아요 운영으로 어차피 이 시키는 저한테 안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깨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상대방은 멀티가 없다면 예 제가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진 자원도 다 켰고 앞마당에 있던 거 빼고요 이쪽 멀티 있던 거를 앞마당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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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길 거 같애 새끼야 뺏길 거 같애 얘기만 안주면 이기는데 새끼야 그리고 자 살려둬 살려둬 야 봐줄게 야 일로 왈라 야 맨티야 야 맨티야 뺏!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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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일로와 고구마 새끼 이거 자 좋아요 Z8로 맡겼고 자 이병력 잡거든요 자 컴백센터 멀티 하나 하고 자 탱크 모두 안하면은 밀립니다 이거 뭐 와 뭐 왜 얘 씨드문드해 갑자기 후 뭐야 이거 자 들어가거든요 인텀센터 때리고 있을 때 들어가거든요 싸일리스톰 그럼 새끼야 빠이야 이게 새끼야 운영이다 새끼야 이게 이게 전략이다 새끼야 깨봐 깨봐 우리 내 멀티 깨봐 이 새끼야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면 사람이 추가적인 돈이 없어요 이제 멀티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게 없고 에 자 실망 지금 굉장히 빈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저는 커맨드 센터 짓고 탱크로 라인 유지 라인 유지하면 돼요 시브랄 존나 세다 나는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멀티 에 자 다시 하도록 하구요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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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브랄 개 세다 자 자 recruited 스톰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살렸어요 시랄 오지마라 에 아 뭐절부 상대방 에 스톰을 바가지로 Cruise 놔 주네 새끼가 멍쳤한 새끼 이거 에 자 이러면서 병력은 여기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쪽 못이 그러면 깨지지도 않아요 에 자 사람이 스톱을 바가지로 벗고 찌해제 아이 시벅 잠깐만 탱크로 라인 유지할거라고 아이 ㅈ다 답답한 새끼네 이거 잠깐만요 에 자 리플레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수상한데 근데 약간 지금 제가 요번에는 그거를 그 바.. 그 안 끄고 했는데 약간 수상한데 상대방 잘 봐 스캔을 세신을 확인했는지 한번 보자 내가 스카우트 뽑는거 확인한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번째격이 깔끔하게 승리했네요 에 자 좋아 자 여보라 이거 뭐야 캐논러쉬로 굉장했어 에 상대방 쪼였고 에 쭈브랄 그렇죠 사장님이 쪼여가지고 소풀 막히게 했어 에 그렇죠 소풀 막혀서 안 나왔죠 에 완전 피해만 해줬어 이거 에 잘했어 사장님이 살리밍에 SC 다 잡고 어? 자 이러면서 계속 상대방 쪼이고 에 온리 다크가가지고 사장님과 완전 괴롭힌과 사장님과 완전 그룹이 상태로 되죠 이것만 사장님과 어 당연히 탱크로 탱크로 탱크 시즈머드 선으로 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에 다크템플러로 에 에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을 썰어버리는 썰리작전 아 좋아요 이렇게 사장님을 앞마당 멀티만 못하게 하면은 그렇죠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자 좋아 씨부러 새끼 거봐 완벽했어 에 마이 와 오 으 Judah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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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ux уж 이걸로 피해를 존나 많이 받아가지고 네 개재밉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안맞아 또 못돌리고 세님은 계속 안받아 못돌렸거든요 예 죽자마자 또 오고 일부러 한개씩 일부러 자 이제 털에 찌어져가지고 간신히 막여왔는데 자 여기서 스캔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겠습니다 아 뿌렸네요 CBR 스캔을 아껴야되는데 스캔을 뿌리다니 무슨 배짱이지 근데 원래 제가 여기서 다크를 더 뽑았으면 상대방 지는건데 그쵸 이상하네 보통 이렇게 다크를 많이 뽑은 경우는 에 에 이상하네 못하니까 진거죠 이렇게 못하니까 스캔을 함부로 낭비하니까 진거야 새끼야 이상하네 왕이 에 그쵸 저 멀티를 확인했는데 다른 멀티를 몰라요 에 여기여기 다른거 몰라 에 이 멀티만 뿌시러 가잖아 에 근데 여기 멀티가 다가 아니었죠 이상하네 왕이 SCV 뺏어가지고 야매떼 구다사이 하고 있었는데 그쵸 아 이병력 잡히구요 그쵸 여기서 돈이 없거든 뭐야 돈이 왜이렇게 많아 자 에 여기서 들어오는데 스톰을 존나 맞았어 이거를 이렇게 맞으면 안되지 에 근데 이거 노리고 제가 일부러 캐논 두개랑 하이템프로 뽑아놓은거거든요 에 에 아 결국 뭐 캐논에 존나 쳐맞아가지고 결국 다 뺏기고 SCV 겨우 살려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아 이거 그냥 짓고 갈걸 에 괜히 벌초한테 죽을까봐 쫄아가지고 하이템프로 하이템프로